몇 개 정도의 지역에서 누적 사전투표자수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기반을 해서 선거인수가 부풀린 규모를 다 파악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전국의 3500여 개의 사전투표 양일사의 2시간 투표 진행 시간 동안에 1시간 간격으로 발표되는 집계되는 24개의 누적 사전투표자수를 바탕으로 분석해가지고 조작규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거는 첫항 더하기 n-1 공차라는 등차 수위를 찾아내게 되고 여기서 공차는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차 4 조작값 4라는 것은 실제 사전투표에서 오시는 3사람당 위조투표자를 한 장씩 투입한 거로 이해하시게 되고 이게 이제 서울이죠. 공차 5는 실제 사전투표에서 4명당 헛수를 이게 이게 이름들 이게 틀렸네. 2가 아니고 1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것이 313만 8천명 정도가 되네요. 시골촌부가 부풀려진 선거인수 규모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313만 8천명. 이게 관내 및 관외 사전선거인수 조작 결과가 당나게 미치는 영향. 관내는 은면동 관외는 지역구별을 특정 선거인수당 일렬번호 n개를 빼내는 방식의 조작매커넬에 따라 부풀려 선거인수를 적용합니다. 뭐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신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도출한 것이 313만 8천명 정도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여기에 다 공개가 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푸른 척이 부풀려진 선거인수 합입니다. 이건 다르게 하면 이만큼 더블당 후보와 함께 투입된 겁니다. 이 푸른색만큼 푸른색만큼 더블당 후보와 함께 투입된 거죠. 만일에 이것이 투입되지 않았으면 국힘당 후보가 승리해야 될 표수가 이만큼 정도 되는 겁니다. 붉은색만큼. 붉은색은 국힘당 후보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승리할 확률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중구 성동국 아베 국민의힘의 윤희숙 후보하고 전현희 후보가 붙었는데 여기에 선거인수가 16256표가 부풀려져가지고 전부가 다 더블당 전현희 후보 함께 더해진 거죠. 만일 16256표가 투입되지 않았으면 윤희숙 후보가 9778표로 이기는 선거였다는 거죠. 여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후보도 마찬가지죠. 추미애 후보도 1199표 차이로 이겼다고 이를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실제로 12688표에 부풀리는 선거인수가 추미애 후보에 더해졌기 때문에 만일에 이 12688표가 더해지지 않았으면 이용후보가 1148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골촌부의 이 분석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 딴 것이 아니고 개표 이전의 선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누적 사전투표자 수 24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부풀린 선거인수 규모를 찾아내고 그 부풀린 선거인수 규모가 전부 다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해서 이렇게 추정치를 다 발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국에 다 조사가 된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이게 전부 다 전부 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숫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숫자를 다 만드는 겁니다. 숫자를. 여기 보시게 되면 313만 표 정도가 투입이 된 겁니다. 313만 표. 관내 244만 표. 관내 69만 표. 이렇게 계산을 다 해낸 겁니다. 계산을 해결해 지는 배경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형식인데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선거인수를 부풀리고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줬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다 발각이 된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아주 시골촌부가 참 고생을 많이 한 아주 창의적인 창발적인 그런 발상을 통해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선거부정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시골촌부가 아주 창발적인 그런 작업을 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는 데 크게 이제 좀 도움을 준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지막 내용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일 정도 이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참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자료에는 두 개의 선거인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일 이전에 확정되는 그 명칭 자체가 확정선거인수 그런데 훨씬 더 강한 표현이 확정된 선거인수 국내 선거인수입니다. 제외국민투표를 제외하고 전부가 다 포함되는 건 가장 넓은 의미의 그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을 가꾼 유권자 수가 명부가 바로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입니다. 선거로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국외 부재자만 빼고 국내 선거인수가 전부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선거안회가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일이든 관내 관내든 간에 관내 관내든 간에 모두가 다 선거구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거기서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확정된 선거인수